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훈이 형, 나 할 얘기 있어서. 약간 젊은 느낌은 좋은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어린 친구들 옷을. 너무 어린 친구들 옷을. 아저씨가 입는 느낌 그거. 아저씨가 입는 느낌 그거. 혹시 아니에요? 주책이라 그래. 약간 아저씨. 아저씨까지도 아니고. 얘는 무슨 나이트 가운을 입고 왔어. 나이트 가운을 입고 왔어. 아니야. 요즘 유행이야 너무. 뭐야 유행이야. 아 너무 올라? 나는 오늘 여기 호텔인 줄 알았어. 지워보고 나 여기 지금. 아 나 여기 리조트인 줄 알았어 리조트. 속주 펜션인 줄 알았어. 야 여기 골프 선수 나섰네. 야 여기 골프 선수 나섰네. 아 소민이 골프 웨어 모델 같다. 나이스 앞으로 치. 굿샷. 나이스 샷. 그리고 또 지난주에 세찬이가 또 우리 내 동생 세찬이가. 내가 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좀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봤어요.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나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또 누구랑은 다르게. 나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또 누구랑은 다르게. 아주 또 나한테. 미안해요. 정국이 아침에 오면 세찬이한테. 세찬이 내 동생 하면서 나를 계속 봐. 세찬이. 네. 내가 살아낸 방법입니다. 저도 보긴 봤어요. 봤는데 치료 안 냈을 뿐이지. 딜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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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봤다고요. 봤는데 연락을 안 와가지고. 미안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빨리 해 줬어. 저도 봤는데 치료 안 냈을 뿐이지. 뭔 치료 안 냈. 미안해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 죄송해요. 네. 런닝맨 여름방학 특집. 런닝 유니버스티 커플 엠티를 준비했습니다. 아 뭐예요? 남념까지 안 맞잖아요. 커플 엠티를 떠나야 되는데. 오 커플 엠티를 맞네. 또 누가? 이선빈. 손 나오지. 나은이? 그래서 커플 엠티를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 들어오세요. 누구야? 커플이 오늘 뭐가 와. 왜? 와 있어?